음 여보 다녀올게 나 오늘부터 알바하기로 했잖아 아 그랬었지 아휴 직장도 다니느라 알바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아 잘 다녀와요 으으으으으으 무슨 고생은 오늘 PC방에서 돈 받은 거 풀수 살 거라구 널 들어왔어요 웅 아잇 여기가 내가 오늘 출근할 PC방인가 음 바람이 불어도 PC방 안 들어오면 3대 탈모 아니 홍보 제대로구만 와... PC방 엄청 좋다 아 안녕하세요 아! 이제 대충 할 줄 알죠 아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야 düny 야 빨리 먹어 빨리! 야 빨리! 아 뭐야? 아 이러면은 리그 오브 레그널 생각이 기분 좋다! 어디 하지? 아이... 알바하고 첫 손님이네. 하필 잼민이들. 나야? 잼민이요? 그거 완전 명예손해니까 사과해주세요. 뭐..뭐라고? 그거 완전 명예손해니까 사과해달라고요. 아 그래. 그런데 명예손해가 아니라 명예훼손이야. 아? 그나저나 아저씨 붙어있는 자리 있어요? 붙어있는 자리? 아 저기 자리 많아. 저기 앉으면 된단다. 아싸! 야 가자 가자! 야 기다려봐. 아저씨. 응. 근데 저 500원 밖에 없는데 300원어치만 해도 되죠? 어 그럼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하렴. 저기 앉아 저기 저기. 음... 아저씨! 응. 근데 혹시 밤모 가능해요? 밤모? 밤모 그게 뭐니? 아저씨 완전 틀이다. 그치 레알 인정? 요즘 아저씨들 노이해. 야 완전 틀딱 틀딱. 밤모는 안되나봐. 야 푸심하게 살아먹는 거 인정? 밤모! 도대체 밤모가 뭐야? 야 너네. 근데 태권도 노란띠네? 태권도 저 노란띠 아니고 기머띤데요? 앙 기머띠! 나 앞에. 여기 헤드셋이 안 돼요. 헤드셋 알았어. 내가 봐줄게. 잘 되는데. 아! 아 질리세요. 아! 질리세요! 안 된대요. 아 이렇게 하고서 누르고 하면 돼. 야 이제 될 거야. 앉아봐. 싫어요. 여기 할 거야. 여기에? 음 그래 그래. 아앙! 아앙! 기분 좋아! 아앙! 여태 얘들아 게임 재밌게 하렴. 음. 아우 진짜. 아! 아아아아아악! 아우 야 야 야 여기 스페이스바 이상해. 아 야 나도 인간맨 유튜브 댓글 달아야 되는데 스페이드로 안 눌러줘. 아 시크아. 빡겠다 야 빨리 와. 자리 옮기자. 아 가자 가자. 여기 어디지? 아 우리 매너 어때? 아아아오 예시아 오케오케오케 우리가 할 수 있어요! 아 아아아! 은 då тысяч아iedz 아 tô Richards. 에아아! 애hemней calcium쾡! 아 ㄴ해앞. 어希望 김쇼 인정. 아 탑차인 인정. 어 인정. 내가 Gun đây in vvvvvvvvvvvvvv 메인 pool s2를 Whisly 1 boom s2가 Rawr. 아ㅇ. gardeningz2lungsled Å einem bnår 에이 줘 kn'. 죽으면 끝. 에유Ah 아아악! 오 내가 저거 봐. 아..... 굿배 있습니다. 요새는 거inen vowels fit, 아흰. 아저씨 거기서 그 누르면 안돼요 거기서 키써야되요 아저씨 아 저거 아 핑 잘못 찍혔어요 아저씨 얘들아 자리로 가주면 안되겠니? 여기 제자리인데요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못해요 아저씨 뭐해요 아저씨 티아 어디에요 저는 바이안데 음 또 필요한 손님이 있나? 저 저 저기요 애들 조용히 안시키세요 진짜 짜증나서 게임을 못하겠다고요 아 제가 신신항보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이씨 이 녀석들이 재밌다 개꿀띠 재밌다 재밌다 얘들아 의자는 그렇게 앉으면 안돼요 의자 그러다 부러지면 어떡할라 그래 어? 다른 손님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했잖니 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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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경찰인데 뭐라고 하면 자꾸 이름 진짜 이름 알바오스키 진짜 겁나 못생겨가지고 말하는 거 진짜 개웃겨 얘들아 어쨌든 조용히 해줘 알겠지? 싫어요 싫어요 아니 어저씨는 왜 자꾸 저희한테만 가세요? 아 저 게임하는데 자꾸 찾아보니까 게임 안되잖아 아이씨 이 녀석들이 아 우리팀 정글 왜 안 오냐 아 우리팀 정글차에 미쳤다 미쳤어 레게노 나 500원 있으면 우리 라면을 하나 먹자 아 좋아 뭐 먹을래 내가 살게 그래 너네 학교째고 엄마 몰래 PC방을 와?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안 놔? 알아? 빨리 놔 엄마 잠깐만요 저 알바 아저씨한테 부탁해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뭔데? 어 아직 게임 시간 남아서 500원 환불받아야 돼요 빨리 놔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저게 애들 갔나? 좀 조용해졌네 아휴 좀 한가해진 거 같은데 다른 손님들은 뭐 하려면 피치방 와서 이분은 게임하고 있고 게임하고 어이 11번 손님 뭐? 국산 야구 동영상 결승전? 어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비디오를 봐 가서 쪽 좀 줘야겠네 어이 이 양반이 어이? 으음 으음 저기 손님 손님? 아이씨 뭐 뭐야 아이 저기 손님 여기 다른 손님도 계신데 그런 비디오는 안 돼요 아이씨 야 알바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지금 PC방 내 자리 내가 쓰고 있는데 아이 그래도 PC방에서 그러시면은 으응? 아 야 아 겁나 아 아 아 뒤로 아 씨 아 아저씨 백 있어? 백 있냐고 아 자신 있으면 나랑 싸워보든가 어 이 자식이 장난해! 나이가 어려 보이는게!! 이щ's 어이.. 너같은ania 맞아야 이 녀석아!! 어? PC방에 이런것 나보고 말이야 어이.... 느끼еты 아니 이걸! 야 잘못했어 한번만 봐주세요 후... 아으 아이 무슨 서른 넘고 백이 있어 아이 그래도 학생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당장 꺼요 지금 여자 손님도 계시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아 짜증나 늦겠네 어 야 리아야 아니 여기 시비가 붙어서 그런데 아 잠깐만 와줘 아 좀 와줘 알겠지? 뭐야 아저씨 내가 지금 내 친구 불렀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알겠어요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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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저씨 내 친구랑 붙어서 위약함 조성하지마 떨어져 떨어져 어휴 어휴 무슨 일이야 친구야 아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시비 걸잖아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내가 여기서 게임하고 PC방 자리 쓰고 있는데 겁내 어이없어서 아 내 뒷골 봐 어휴 어휴 아 학생들 내가 미안해 어 그래 하던 거 해 어 알겠지? 아저씨 좀 지나갈게 얘들아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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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 그럼 얼굴 하지마 위약함 조성하지마 아저씨 알았어 알았어 게임 해 알았어 하는 거 하렴 호우 아저씨 그 모니터에서 떨어져 위약함 조성하지마 아 미안해 학생 학생들 아 요즘 애들 참 무섭다니까 아우 재밌어 자리 좁다 조그만 옆으로 가봐 아이씨 야야야 어어 가까이 붙어 위약함 조성하지마 하하하하 라면이나 시켜봐 구구야 그럴까? 아우 라면 좀 시킬까? 흠 너 뭐 먹을래? 아우 나는 뭐 위약함 조성하지 않는 신라면이 좋지 아 역시 신라면이지 그러면 나도 신라면을 계란 좀 추가해야지 아우 손님들 아우 손님들 아우 학생들 이거 먹고 해 먹고 해 아저씨가 맛있게 했어 자 먹고 하렴 아 아저씨 그 온 김에 물도 좀 갖다 주세요 아 이 친구 얼굴 이 친구 어깨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아우 아우 야 니 옆으로 좀 가라니까 그러네 알아서 그런데 물은 손님 물은 셀프야 셀프 손님이 떠다 드셔야 됩니다 아니 아 아 뒷걸 아 아 아니 아 아저씨 손님이 왕인 거 몰라? 어? 왕 킹 K-I-N-G 어? 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위약함 조성하지 말고 여기 서비스 엉망이다 그냥 계산하고 나가자 아이씨 그래야겠어 그냥 나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 학생들 왜 그래 물은 셀픈데 어 다른 것도 다 그래 응? 아니 계산 해주셔 어 2천원입니다 손님 어어 아유..카드 계산이요 응? 아이씨 이천원은 어떻게 카드 계산 해줘 응 학생들 아이씨 다른 곳은 해주던데 아이씨 아이씨 카드계산 아 야 아 진짜 안되는데 여기 아니 서비스가 엉망이구만 아이씨 우와 어 이 이... 이 녀석들이 얼굴에 라면을 부어! 아저씨 손님이 왕인거 명심하고 사줘 가자 아 여보! 여보 괜찮아? 머리가 이게 뭐야! 여보 어쩐일이야? 야... 야 덩치해 조명 이리로 와봐 뭐야? 이리로 와봐 뭐야 이 못쓴게 아줌마는 하... 뭐야? 뱃살이야? 뭐야? 그녀! 파리사! 여보... 아 여보 괜찮아? 어어... 어어...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왔어? 아... 아 맞다 우리 딸이 PC방에 있는 거 같아서 아니 PC방? 아니 저녁 10시인데 어떻게 PC방에 있어 우리 딸이? 청소년은 나가야 되는데 어딨어 어딨어 이 녀석이? 여보 여깄다 여깄어 손님? 청소년인 거 같은데 나가주셔야 됩니다 아 무슨 소리에요? 저 성인이에요 다 알아요 나가주세요 아 아저씨가 뭘 알아요? 저 알아요? 그래 잘 알지 그래 잘 알지 딸 우리 딸 엄마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!! 감사합니다.